안녕하세요 SJ입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강의 내용과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 수업은 AI 기술도 익히고 패션 디자이너의 직업도 체험해보는 일석이조의 수업입니다. 강의에 앞서 먼저 패션 산업에서 AI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.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. 첫째,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와 디자인 아카이브에 대해 살펴보고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에 정확히 어떤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. 둘째, 생성형 AI인 GPT와 바드를 활용해서 패션 디자인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과 테마 기획을 위한 키워드와 이미지를 찾아서 정리하는 데 활용해 볼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핀터레스트를 소개하고 핀터레스트를 통해 앞서 찾은 키워드로 이미지를 서칭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해볼 것입니다.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런 점들을 얻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AI 시대와 AI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. 패션 디자이너 직업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. 패션 디자인에 특화된 AI 활용 노하우는 SDA 강의만의 특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. AI를 통해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핀터레스트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. AI 시대에 유능한 디자이너는 AI를 활용할 줄 아는 디자이너일 것입니다. 다음 강에서는 패션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AI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